현재 JTBC의 인기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을 품고 있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서한지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인턴들이 있습니다. 특히 임순, 이정은, 과계지웅, 최진혁은 서로를 인정하고 한 팀을 이루며 서한지청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순은 이미진, 정은지, 이 그녀에게 베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시니어 인턴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는 이미진과 계지웅의 로맨스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달콤한 기류는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이미진의 비밀을 아는 백서후, 백서후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지웅은 임순이라는 이름으로 이미진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비밀이 드러날 경우 그의 반응과 둘 사이의 로맨스 전개가 예상되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서한지청에서 발생한 다양한 의문의 사건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이미진의 이모 임순의 실종과 계지웅의 엄마를 죽인 범인 등의 사건들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 시니어 인턴 백철규, 정재성의 수상한 행동은 서한시 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그녀는 유쾌한 인턴십 이야기부터 달콤 살벌한 로맨스,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미스터리까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완벽한 패키지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며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한 사건 해결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됩니다.